2018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제주 오토너머스 트래픽 컨테스트 제주도에서 진행할 자율 교통 물류 체계 경기입니다. 게임이죠. 다양한 게임들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만 해서 게임 1, 게임 2, 게임 3 쭉쭉해서 현재 14개의 게임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사이에 또 추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할 무렵에는 상당수가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각각의 게임들을 참여하려면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교과 과정에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가 다 상시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해서 쭉쭉 있는데 각 항목마다 어떤 경기에 어떤 항목이 서로 상관되는지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준비 중이고 실제 지금 이제 오픈하려면 522일이 남았죠. 녹화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상금과 후원자도 모집해서 참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다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기 항목이 어떤 내용이고 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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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